그 다음에 숙제인데 여기 컴퓨터가 좀 어디에 있나요? 요거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포항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본방학 숙제, 담임선생님이 본방학 숙제를 하셨어요 세상에 본방학 숙제 들어보셨어요? 본방학 숙제, 본방학 숙제야 본방학 숙제를 했어요 얘가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얘가 뭐랍니다 2002년 1월 17일 겨울방학 숙제 내일 당황하다가 주식일상 숙제를 해서 조금 지겹고 보람하는 것 같았는데 올해 겨울방학을 사선 만들기 위해서 더 재미있고 안전한 결론을 보내는 것입니다 쌤, 점수 많이 많이 줘요 이미 다 생활기록 다 끝났을 때입니다 밑으로 가시면 이 아이가 숙제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숙제한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걸 통째로 다 해버려요 동물 보통수단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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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